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월 초하루에도 열심히 시공창을 파고 있는 하설입니다 오늘 진정한 설날인데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하죠 연애는 거의 안하고 너무 열심히 일만 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 나이 이제 40초반 넘어가는데요 이젠 아기를 갖고 싶어요 원하는 조건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면 되는데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겠죠 원지 40대 초반에 결혼과 출산은 힘들까요 제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을 넘어갑니다 아직 미혼인데요 그렇다고 비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나는 왜 결혼을 못했을까 이걸 천천히 되돌아보면 전 그래요 늘 언제나 일을 우선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죽고 못 살 것 같은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이전에 그럴 기회도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 아직도 남자를 잘 모릅니다 실은 요즘 들어 계속 사람이 우울하고 너무 무기력해서 지금 현재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해봤고 그렇게 나한테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조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눈에 밟혀 일도 뒤로 미루는 걸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며 상가각이 하기도 그래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서야 서둘러 결혼을 꿈꿔본답니다 앞으로 2년 3년 뒤에 내가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꼭 올해 안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최근 여러 명의 남자들을 만나봤지만 결정을 한다는 게 참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저보다 너무 많이 기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는 감정이에요 눈에 이상한 콩깍지가 씌어서 앞뒤 따지지 않고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런 남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게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도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생기고요 그냥 앞으로 얼마나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만약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따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물론 결혼이라는 게 반드시 희생이 뒤따른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제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동안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인 남자들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을 주기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구체적인 건 이런 거예요 경제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소통이 되는 사람인가 내가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시댁을 과연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 워낙 프리하게 살았던 저인지라 이런 것들을 더 따지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즉 사랑하는 남자가 아닌데도 급하게 결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아기를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하기에 그래 일단 뭐가 됐든 한번 만나나 보자 이러고 있거든요 솔직히 아기만 아니면 그냥 천천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일만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또 하다가도 아이고 지금까지 안 나타난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뿅 나타나긴 할까? 이런 현타가 오기도 하고 중언부언이죠 그래요 제가 요즘 계속 도돌이표를 찍고 있습니다 중언부언 중요한 말을 계속 반복한다 그런 뜻이죠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 주변에서 다들 야 넌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뭐 아쉬워서 그래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많이 따지는 사람인가 궁금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제 조건 말씀드리면 저의 총 자산은 대략 6억 정도 됩니다 4억은 부동산에 묶여있고 2억은 예적금, 보험, 주식 등에 나누어져 있어요 월급은 실수량 평균 따지면 500정도 되는데 필요에 따라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최대 월천까지 가능한데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요 산과 일에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외모 멋생기지 않았어요 정정이지만 부끄럽게도 야 미인이세요? 이런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으로 세운 상대 이상형은 일단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제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서요 아이를 낳으면 나와 함께 잘 키워주실 분 또 소통이 잘 되는 분입니다 아 나이 차이는 최대 4살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평생 일만 죽어라 해서 요리나 청소 등 가정일을 잘하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본 적이 아예 없어요 맞벌이를 원할 경우 집안 살림은 무조건 가치입니다 일하는 아주머니를 쓰자는 주의고요 되도록이면 그러다 제가 아기를 갖게 되면 일을 안 할 생각이고 그저 육아와 집안일에만 전념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가요? 이런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따져서 결혼 못한다는 주변의 의견이 정말 맞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준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의 선조건은 사랑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서 저도 답답하니까 이런 고민까지 하는 것이니까 비난을 하기보다는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약 만났다 그럼 이 사람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저도 같은 여자인데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스니가 말하는 수준의 남자 절대 못 만나요 님처럼 님이 말하는 것처럼 콩깍지가 달라붙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님 말고 남자가 말이죠 현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2번 나이 40대에 적당한 재산이 있어야 하며 적당한 인물도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재산이 있고 인물 괜찮은 사람이 그 나이까지 미혼일 리가 없잖아요 설령 있다 해도 40대 여자를 안 찾아요 물론 어쩌다 연이 닿아서 연연을 할 수 있겠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결혼시장 즉 선 소개팅 업체 등등등 이런 곳에서 찾으면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늦게 결혼했지만 40대가 되니까 아이 정말 안 찾아와요 다행히 저희 부부 둘 다 생기면 낳고 아니면 말자주의라서 그러곤 있지만 그래도 매달 생리가 터지면 너무 아쉬워요 40초반에 모든 걸 다 갖춘 남자를 만나 임신까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확률은 극히 낮으니까 그냥 사람 괜찮다 싶고 인간성 좋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남자를 찾으세요 재산이 크게 없어도 집안에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시댁을 말하는 거겠죠 아이도 그래 지금 당장 난자를 얼리든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40대 여자를 애 가졌다고 전업시키려면 월 천만원 정도 가져와야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정도 벌어다주고 집안일같이 하고 공동 육아까지 해줄 사람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3번 제가 봤을 때 쓴이는 절대 결혼 못할 것 같은데요 저런 남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 정도 조건을 갖췄으면 네가 아무리 미인이라도 40대하고는 결혼 안 해요 다 가졌으니까 굳이 마누라 재산 탐낼 이유도 없을 거고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여자가 좀 기울어도 그냥 자기가 때리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어린 여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쓴이같은 40대가 아닌 어린 여자를 원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그 전에 굳이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겠어요? 제가 만약 쓴이라면 그냥 정자 구해서 임신만 어떻게 한번 해볼 것 같은데 물론 아이를 꼭 원한다는 가정하예요 님은 아이가 갖고 싶은 거지 결혼이라는 걸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어때요? 4번 아니 저기요 님아 그렇게 다 갖춘 남자는 말이죠 다 갖춘 너처럼 그리고 나이찬 여자를 원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해도 어린 여자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는 나이가 깡패해 재산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요 쓴이가 능력을 더 키우고 더 가꾼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는 연아에게 먹힐 만한 그런 스펙이에요 이쪽으로 한번 노려보세요 능력은 없지만 젊고 잘생긴 남자 말이야 5번 이쁘긴 개뿔 야 니가 진짜 이뻤으면 마 벌써 갔지 심지어 돌싱도 이쁜 애들은 이혼 도장 마르기 전에 간다 짜증나니까 개소리 좀 씨부리지 마라 여자는 그냥 얼굴만 늙는 게 아니에요 자궁도 같이 늙어요 젊을 때 실컷 즐기다 왜 이제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님 많이 늦었다고 그러니 그냥 결혼은 접고 님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능력 좋잖아 왜 이래 7번 서울에 집이 있는 남자면 20대 30대를 만납니다 8번 그런 남자가 님이랑 왜 결혼해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아니 서울 아파트 조건 빼면 지극히 정상 수준의 기준 아닌가 그냥 경제적인 부분에서 눈을 살짝만 낮추면 잘 될 것 같은데요 뭐 아파트를 빼 정신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아니 서울 아파트 조건이 제일 크고 어렵고 까다로운 건데 그걸 빼면 어쩌라는 거야 너는 서울 아파트가 장난으로 보이냐 9번 그런 남자는 진즉에 사람 보는 눈 있는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보는 게 현실이고 맞습니다 그러니 연화로 찾으시고요 똘똘한 한 채 그래 그거는 님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집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난자 냉동부터 하세요 여자 나이 서른 후반만 돼도 불인 난이 엄청 많아요 님이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특히 일을 열심히 했던 여자들 말이죠 인스턴트 많이 먹고 일회용 사용 많이 해서 환경 호르몬 노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임신 진짜 힘들거든 저 역시 올해 40살 된 여자로 쓴이 글을 보니까 마음이 심란해서 댓글 남기고 가는 겁니다 참고로 저 의사예요 결혼이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바로 너님처럼 안타깝지만 쓴이가 원하는 조건의 남자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어린 여자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건 쓴이 잘못도 아니고 남자들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능력 없는 연화를 찾는 게 더 빠를 거라 본다 이거죠 야 뭐지 진짜 일만 한 건가 하나도 모르네 그돌리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늑다리 노초녀의 연애도 제대로 못해본 사람과 결혼을 하겠냐 이거지 게다가 애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 그냥 대충 하자고 빚없는 사람 찾아가지고 평생 뒷바라지나 하면서 사세요 이게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쓴이는 임신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럼 정작 건강한 연화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대신 당연히 상대방의 스펙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30대 초반 남자 한번 찾아봐 14번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결혼을 왜 합니까? 나 같으면 안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는데요 보니까 후기가 길게 쓰여져 있더라고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쓴이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지같은 답정료가 되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